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7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81.4명을 기록해 새해 첫날 이후 처음으로 8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병상 가동률은 전담 병상 35.1%, 생활치료센터 31.8%입니다. 원주시가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기 추진 등 지역 발전 20개 과제를 발굴해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는 현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서부 구간 조기 완공,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1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약으로 옛 종축장 부지의 복합 공연장 건립과 공론화를 통한 도청 이전 신축, 원주 아카데미 극장 활용, 구도심 활성화 등 10개 사업을 선정해 이 후보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허영 의원이 오늘 오전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기자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강원도를 일자리가 있는 대학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해 학교 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기업을 유치해 강한 대학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MBC 여론조사에서 도지사 적합도 1위에 오른 이 의원은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원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주문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평창군 진부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주택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4m의 바람을 타고 산 중턱까지 번졌고 산불 진화 헬기 석대와 소방 인력들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시작된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군 전투비행단 블랙이글스가 연기를 만들기 위해 상공에 뿌리는 경유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지 1년 만에 성분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기환경 전문가와 함께 블랙이글스가 이착륙하는 활주로와 엔진 점검 시설에서 스모크 배출 성분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스모크 성분 조사 방법을 결정해 빠르면 다음 달 중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블랙이글스는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한 기지 훈련 지역에서 2020년에만 13만 리터의 경유를 상공에 뿌린 것으로 확인돼 유해물질 살포 논란이 이뤄왔습니다. 원주소방서가 주택 화재를 진압한 산림항공본부 직원 현종국 씨와 박종복 씨 등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현 씨 등은 지난 3일 밤 7시쯤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인근을 지나다가 불이 난 주택을 목격하고 집에 잠들어 있던 집주인을 대피시킨 뒤 차량과 주변 시설에 있던 소화기를 동원해 초기 진화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화재 진압 당시 박 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설 연휴가 있는 오는 30일까지 임금체불청산기동반이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영월출장소는 30일까지 3주 동안 자체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 집단 임금체불 현장에 출동해 임금 지급을 유도합니다. 원주지청의 경우 원주와 횡성 지역 7개 공공건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체불 상황을 점검합니다. 노동당국은 노동자들이 설 명절 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처리 기간도 2주에서 1주일로 단축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핵심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8곳과 강원랜드 등 강원도 내 9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공기업으로는 석탄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가 준정부기관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관광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까지 모두 9곳에는 오는 7월부터 비상임 노동이사를 둬야 합니다. 이들 기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감했던 원주 출렁다리 방문객이 지난해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 출렁다리 방문객은 32만 7,096명으로 26만 9,933명이 방문한 2020년보다 5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월별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과 12월에 방문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출렁다리 방문객은 개장 첫 해인 2018년 175만 명에서 2019년 61만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다시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